누구랑 같이 가는데? 당연히 혼자 가지 혼자 갔나? 그날이면 남편이 있어야지 자! 한 번 만나봐 초코니까 특별히 소개해 주는 거야 학기, 미술, 요리 못하는 게 없다고 맞아요 제가 바로 이 시대의 엘리트 완벽한 그 자체 베이비 리에어 포기 막는 빵들을 정말 한숨 초콜릿 지금 집 앞이 빨리 가 아...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가득해서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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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